기효야! 물려볼래? 너가 붙자! 알라를! 드디어 싸움을 시키는 것만은 예능에서! 잡아요 하고! 기효빠를 죽여줘! 뒤에 뭐예요? 투표네? 오늘 168일 동안 달려온 순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무병장수의 길 앞에서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길이? 걸어올라오는 것도 괜찮은데 주변에 피톤치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좋대요. 얘는 무병장수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병행해요. 얘는 그걸 몰라.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... 아니 뭐... 자, 오늘 게스트가 물론 있습니다, 오늘은. 게스트가 나오는 데인가 보다. 한 분은 계속 얘기하더라고, 며칠 전부터. 나갈 거야. 나 돈 나간다. 명수 나오는 거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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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시죠? 네, 오늘 게스트 아니세요. 아니시죠? 오늘의 게스트는요. 무병장수 하셔야 될 두 분의 뮤지션이십니다. 뮤지션이요? 자, 우선 첫 번째 뮤지션 나와주세요. 네. 일단은 아이돌이시네. 개당 조심해요. 개당. 개당. 개당을 잘 못 잡는데? 누구야? 누구야? 어, 누구야? 이거 10살이 하네. 어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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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머리 색깔이 그려하고 있어. 너무 잘 못 하고. 내가 안 보고 찍겠어요. 아, 염색 이렇게 딱 하니까. 오, 멋있네. 여자맞았어. 야, 이뻐했다. 진짜. 형, 왜 이유를 여자로 봐요, 이제 형.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국민 여동생 느낌이야. 오늘은 여인의 느낌이야. 어른이 됐어. 옛날에 아기 같았는데. 축구할 때만 해도 막. 저희도 행동하네, 또 막 이렇게. 옛날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. 근데 한 명은 알아요. 머리가 별로 내려오지 않아도 자꾸. 근데 한 명은 알아요. 누군데? 자기 SBS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해서. 뭐야. 맞네, 맞어. 딱 맞네. 머리는 뒷머리 맞잖아. 뒷머리 이렇게 나은 거. 머리가 나은 거 뒷머리 이렇게 힘든 거야. 야, 내려! 야, 내려! 아, 진짜 내려왔어. 커피 또 들어오잖아. 아, 왜 이래. 아, 왜 이래. 아, 진짜. 아, 저 형은 일주일에 큰일이 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나. 아, 여긴 왜 와, 형이. 야, 왜 넘봐 여기는. 야, 가만. 와, 하이고. 야, 가만히 가. 하이구야. 위기가 기회야, 너희들. 아, 뭐하니? 함형국이 오랜만이다. 야,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형. 아름다. 아, 나 진짜 못하는데 함형국이. 아, 나 진짜 못해. 그거예요! 아름다워! 이거! 아 저 이거! 이거들 세긴다! 아 나니까 이런 애들은 왜 주는 거야 지금? 이런 애들야? 네가 왜 너 오빠! 너 끝이야? 나 진짜? 일단 오늘은 개인전입니다! 아 개인전? 여러분들 각자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. 다만 오늘은 그 개인전으로 마지막까지 가시기 전까지 팀으로 함께 다니면서 레이스댁을 할 수 있습니다. 우선 팀을 먼저 발표해 드릴게요. 먼저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영국이 한 팀이고요. 와 진짜? 야! 아니 함영국 한 팀이야? 우와! 야 진짜 함영국이 한 팀이야? 야 진짜 함영국이 한 팀이야? 기기가 기회야. 기기가 기회야. 뭐 짜지 마. 됐어 이제. 이리 와. 이리 와. 야 진짜. 이리 와. 이리 와. 유전작 씨 이광수 씨 아이유 시간. 아이유 시간. 아이유 시간. 아 몰라.